감탄사라고 들어갑니다. 됐죠? 그 남이 정리해 놓은 거 표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보고서 자기 거로 착각하지 마시고요. 본인이 계속 정리하시고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마치 자판기 누르면 트리트릭 하고 뭐 나오는 것처럼 음료수 나오는 것처럼 당신 입에서 좔좔좔좔 나와야 돼. 어쩔 수 없어. 오늘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서 말이야. 인터넷 친구들이 인강에서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뭐 물어본단 말이에요.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? 이런 거.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래. 내 주변에서 나만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 없다고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고 주변에선 분들이 모두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.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. 되게 냉정하게 선생님이 얘기했어. 네 주변에서 너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. 네가 열심히 한 건 맞아. 네가 안 했다는 게 아니야. 네가 열심히 한 건 맞는데 네 주변에서 너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. 일단 성공. 주변에서 너 열심히 한다고 인정은 받았구나. 아이고 잘했다. 근데 말이야. 조금만 있어서 넓게 봤으면 네 주변 네 바운더리가 아니고 조금만 넓게 보면 50만 수험생이야. 무슨 말인지 알지? 마음이 아픈 거야 선생님도.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물어보면서 눈물 질질 흘리는 게 인강이지만 걔가 걔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느껴진단 말이야. 그 행간에 있잖아. 그렇지? 나 국어온생이잖아요. 행간에 느껴져. 얘한테는 뭘 얘기를 해줘야 될까? 무조건 화이팅? 이게 돼요? 아니지. 그렇지. 선생님이 그래서 그랬어. 네 주변에서 네가 인정받은 건 정말 대단해. 왜? 많은 수험생들이 주변에서도 참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. 또 본인도 자기를 인정을 못해요. 근데 이 친구는 본인이 인정을 한 거야. 본인이 나 열심히 했어요. 어. 그리고 주변에서 인정받았어. 잘했어. 근데 아가 정말 한 끗 차이야.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아가 진짜 한 끗 차이야. 진짜로. 네가 그 한 문제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서고 아 됐다. 했을 그때 옆에 있는 놈이 하나 더 맞은 거야. 정말 그 차이밖에 없어. 나중에 정말로 엄청난 차이가 나가지고 와 이건 진짜 넘사. 이게 아니고 정말 그 한 끗 차이야. 그 한 끗 차이로 네가 지금 네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간 거야. 솔직히 그렇잖아. 네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했어. 등급이 나왔지.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 나올 수 있어. 그치? 근데 네가 등급이 나왔어. 너가 아니야. 전 그냥 대학 세면 돼요. 유니버시티. 이거면 돼요. 선생님. 어. 네가 지금 하기가 상관없어요. 어. 그냥 사이버대학도 괜찮아요. 이랬으면 너 원선 없으면 어디든 가. 대학은. 그치? 근데 그게 아니지. 네가 원하는 대학이 있었잖아.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지. 공부하고 싶은 과가 있었지. 그치? 그래서 네가 아 저 그 학교 정말 가고 싶어요. 그 학교 정말 가고 싶어요.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지. 근데 그 학교를 지금 못 가게 된 건 네가 그래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네가 충분히 노력했지만 너보다 조금 요만큼 더 잘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앤수하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아 그랬구나.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멍청이고 내가 바보고 내가 정말 아 진짜 무슨 머리에 무슨 문제가 있나.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야 이 자식이 대단한데? 와 나도 진짜 가고 싶었는데 너네 진짜 열심히 했구나. 기다려. 딱 기다려. 내가 올해는 진짜 간다?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스스로가 위로가 되고 버틸 수가 있어요. 조금 더 나은 건 앤수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실수를 해봤고 실패를 했잖아요.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죠. 뭘 해야 되는지 알죠. 고등학교 3학년 현역 학생들이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잘 몰라요. 아무것도 몰라요. 희한하지? 고1, 고2 때도 계속 수능, 수능 하면서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. 정말.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되게 많이 헤매고 다니거든요. 너도 그래서 헤맸잖아. 근데 넌 안 헤매죠. 돼지 그치 앤수야. 그치?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올 거야. 아 내가 그때 이걸로 치고 갔었는데 그때 EBS를 조금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아 내가 그때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언어와 매체를 한 번 더 풀었어야 했는데 아 내가 그때 수능 완성에 나와 있던 매체 부분이랑 언어 부분을 한 번 더 풀어볼 걸 그랬네. 또는 독서를 내가 한 지문이라도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문학이라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독서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놨으면 아 사설 모의고사 그때 이만큼 풀라고 했을 때 양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풀었을 걸 알고 있지. 그치? 그것들만 요번에 뭐 하시면 돼요. 채워 나가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고3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 그렇구나. N수에서 지금 같이 여러분들이랑 뛰고 있는 사람들이 고3 현역 때 눈에는 뭐야?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. 절대로 그러지마 얘들아. 절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 사람들은 무섭다. N수생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어차피 한 번 더 하는 건 제 인생에 꼭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말하는 게 N수생들이고요. 고3들은 뭐라는지 알아요? 아 진짜 선생님. 아 저 진짜 잘한다니까요. 정말이에요. 저요? 아 다 잘해요. 뭘 잘하는데? 아무것도 못하면서.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결론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어차피 같은 선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야. 같은 선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세요. 친구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. 안 보이는 사람이랑 경쟁하는 거예요. 진짜로.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경계선이 되게 좁아서 그냥 우리 학교, 우리 반 이것만 보고 있는 거지. 그러지 마.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야.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의고사 앞으로 보는 거, 모평이라든가 이런 거 진짜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.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성적대에 있는가 라는 것 계속 점검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공부는 이 정도면 돼. 이건 절대로 없어요. 잔소리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. 그치? 걱정하지 마. 다 어차피 필요한 얘기야. 잔소리해 잔소리해 잔소리해